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순서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죠? 네, 2016년 3월 3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순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진 문장 잘 읽고요. 그 다음에 B번, C번 읽으시면서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서 다음에 뭐가 붙을지를 보시면 금방 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주어진 문장부터 잘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아마도요. 당신은요. 봤을 거예요. 봐왔을 겁니다. 뭐가요? 해를요. 뭘로요? As it was setting in the sky. 뭐죠? 하늘에 떠있는 해를 봤을 거예요. 봐왔을 거겠죠. 때때로요. 그것은 어떻게 보여죠? As though it is on fire.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특히요. 언제요? 그것이 빛날 때. Through the clouds. is 구름을 통해서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나고 있을 때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뭡니까? 해가 나와야겠죠? B번 봅시다. 그 이유래요.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is that. 뭐냐면요. 그 해가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is on fire. 실제로 어떻기 때문에? 불 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 불에 타는 얘기 나왔죠? 해에 관련된 얘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B번이 맞을 거예요. B를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can you guess? 얼마나 당신은 추측해 볼 수 있나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이요. at the center of the sun is 그 해의 한가운데에 있는 불 즉 해 가운데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예측할 수 있겠니? 추측할 수 있겠니? 가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오는 건 뭐죠? 네, 바로 해의 온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B번 봅시다. it is more than 25 million degrees 2500만 도라는데요. 뭘로요? on the Fahrenheit scale. 자, Fahrenheit scale을 뭔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독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Fahrenheit, 뭐라고 부르냐면 화씨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쓰는 단어죠. 자, 화씨 100도는요. 우리가 쓰는 섭씨 Celsius라고 하죠. 섭씨에 33도 정도 되니까 우리 2500만 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계산해보시면 알겠어요. 자, 그것은요. 25만 배 정도 뜨겁답니다. 뭐보다요? 여름날의 가장 뜨거운 날보다 어디서요? 당신의 At your favorite amusement park 자, 가장 여름날 뜨거운 날 여러분들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놀이공원 간 겁니다. 거기서 느끼는 온도보다 25만 배 정도 뜨거운 거라는데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B번, C번 보시면서요. 아, 이어진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껴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그 위에 바로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A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But, 그렇지만요. 당신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일단 놀랐죠. 그 다음 더 놀라게 되는 거니까 A번이 마지막에 오는 게 되겠어요. 답은 B, A, C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고 짧고요. 우리 뭐 이렇게 Fahrenheit scale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단어는 정리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